우영이 우영이는 뭐야. 아 저는 뭐 본업 2팀. 아 그 자체가 아티스트가 뭐. 당대 최고의 스타와 MC 군단 연기했던? 아니 지금 내가 후배한테 왜 그래요. 진짜 일단 이쪽으로 이쪽으로. 이게 좀 약간 어안이 벙벙해요 이게 지금 뭐. 아까 그 경험은 뭐 있어 경험은? 아 저희는 뭐 예전에 이제 활동할 때 KBS 가요대축제 무대를 같이 콜라보. 아 했을 거 같아요? 같이 하셨어요. 평소에 우리 우영이는 어떤 선배였어요? 기억 속에? 사실 이 바닥에서는 춤으로 한 번 다 잡으셨을 텐데 못 들었어? 춤으로 한 바닥을 따가고 우선은 우리 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함께 활동하는 가수 선배님이 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마 필기 많이 힘들 거예요 늦었는 게 안 좋고 편안하게 앞으로 음악 얘기도 좀 토크도 하고 일단은 본인의 피력이니까 오 잘 던진다 잘 던진다 자 1번 자 이제 자리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언제예요? 바로 시작하면 너무 놀랄 수 있으니까 어떤 모범생? 무슨 일이야? 최애기 형 올해 한국 유명인 1위 베스트 뭐야? 아 소녀? 우와! 아 저 깜짝이야 1번 좋다 1번 좋아 딱 한 명을 프로듀싱을 해야 된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장호영 선배님 몇 가운 오케이 축하해 네 저 나 아까 바꿨잖아 축하한다고 프로듀싱을 해주고 싶다는데 우리 진짜 다음에 진짜 한 번 저 개인 5회 와주시면 저는 넘칠 것 같아요 우와 이거 아는데 그냥 감사인가 봐요 할 때만 자세가 좋아지네요 점! 저기는 말을 하다가 나가네 기현이 진짜 명강이에요 명강 지민씨가 8년을 검토를 하셨죠? 무조건 성공합니다 성공! 자 주우지 예? 자 우영씨 바꿉니까? 네 자 멋있다 다음은 탓해 머리를 보통 제일 먼저 감고요 머리 안 감아요 머리 안 감아요 답을 해주실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머리 어깨 머리 어깨 네 신기함 화내됐겠습니다 아무도 beta 아니 할 수 감사합니다.